광주대학교 입시 홍보를 맡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전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빛나는 내일이 있는 광주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대학교를 지리적 위치, 질높은 취업, 장학혜택, 대외인지도 이 4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광주대학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권인 충장로까지 1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광주대학교 전경사진인데요. 독특한 건물 양식의 캠퍼스로 유명합니다. 광주대 특유의 건축양식은 밤이 되면 더욱 장관을 연출합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광주 전지역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도착시간과 운행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신입생의 경우 신청만 해도 전원 입사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관리비는 학기당 식비를 포함해서 약 100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냉난방시설 및 인터넷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물론 커뮤니티 라운지, 체력 단련실 등 최신식의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캠퍼스 곳곳의 카페는 물론 편의점, 은행, 우체국 등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줄 각종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질높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광주대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광주, 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해 대학 일자리센터를 교내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기업체 추천 및 진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일자리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빕스는 1단계 진로설계에서부터 4단계 취업 지원까지 신입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대학교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과별 최고의 실험실습실을 구축하여 기업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최신식의 스터디 라운지, 취업카페, 창업카페 그리고 모의면접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모의면접과 취업특강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고시나 실습기관 등의 교수님들이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의 광주대학교 취업률 현황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3년 평균 취업률은 63%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대학교는 평균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60%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2021학년도 장학금 통계기준에 따르면 등록금 대비 50%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54.5%입니다. 재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등록금 대비 100% 장학금, 즉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덧붙여 입학 장학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입학 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4과목의 평균 등급에 따라 등록금 면제 및 추가적인 학업 장려금을 최대 400만원에서부터 최소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간호학과는 별도의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성적우술장학금, 자격증장학금, 프로그램참여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광주대학교에 합격해서 다양한 장학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광주대학교의 대외인지도입니다. 광주대학교는 교육부 등 정부 주요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정책 등에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으며 높은 대외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되는 예산은 학습시설 개선, 교육장비 확충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외활동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업과 관련된 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주대학교를 4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광주대학교에 어떤 학부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보건복지대학, 문화산업대학, 임무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4개의 단과대학 총 39개의 학부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률이 우수한 학과들을 보겠습니다. 패션주얼리 디자인 학부에서부터 물류무역학과까지 많은 학과들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사관학과입니다. 경찰행정학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2명이 경찰공무원에 합격했고 국방기술학부는 매년 80% 이상이 군장교로 임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통의 유아교육학과 또한 꾸준히 유아교사로 임용시키고 있습니다. 문원정보학과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남대와 광주대에만 있는 학과인데요. 교직과정을 운영 중이며 매년 사서직 공무원 및 교사를 배출하고 있고 그 외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도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학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7명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고 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 취업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은 학과들입니다. 간호학과는 2022년 졸업 응시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100%였고 작업치료학과 역시 90.7%로 대단히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보건행정학부는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약 20% 이상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영양학과 역시 영양사 국가시험의 70.4%가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재활상담학과는 합격률과 취업률 모두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학과들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건축학부, 뷰티미용학과, 패션주얼리 디자인학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3학년도 광주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하여 총 1,407명을 선발합니다. 일반학생 전형으로 941명, 지역학생 전형으로 393명, 수급자 전형으로 73명을 선발합니다. 수시모집 중 일반학생 전형은 학생부교과와 면접으로 선발하며 그 이외 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해 선발합니다. 광주대학교는 최대 3회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별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모집학과는 학생부 70%, 면접 3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단, 간호학과, 유학교학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항과목 중 우수한 2개 영역이 평균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스포츠과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사진영상드론학과는 학생부 60%와 면접 40%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 일반학생 전형 지원자는 면접고사에 응시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말경 대면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성 및 지원 동기 등을 묻는 간단한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학생 전형은 광주, 전남, 전북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면접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전형도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면접은 없습니다.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입니다. 학생부는 크게 교과성적 90%, 출결성적 10%로 구성되는데요. 반영교과는 총 6과목입니다. 산출등급은 이수단위의 가중치가 부여된 전교과목일 평균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결은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차등점수가 적용되며 지각, 조퇴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부교과성적 가산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수단위 가산점은 반영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80 이상일 경우 부여됩니다. 두 번째로, 진로선택 가산점은 우수한 3개 과목의 성취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광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으니 직접 본인의 가산점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수시입시 결과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광주대학교에서는 입학 후 다른 학과로 전과도 가능합니다. 단,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유아교육학과는 제외됩니다. 광주대학교 입학상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료전화, 입학처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광주대학교 입학상담 채널을 검색 및 친구 추가하신 후 편하고 빠르게 입학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과 젊음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시작, 광주대학교의 학교 소개 및 입학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대학교 입학상담의 전형 안내를 마칩니다.